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파이프에 들어가서 지금 두 마리 흠뻑 바로 있어요. 두 마리는 뒤로 떨어져서 구하러 가야지 이게 김밥감 어떻게 하는거야? 와 원래 있던 애고 내려와 다쳐 가 진짜 저 혜택이 어제 처음 발견됐던 와 얘 살 많이 쪘네 진짜 어디서 하얗질이야 어디서 혼나가지고 근데 엄마가 니네 버리고 왔어 어떡하고 니네 응? 아이고 한 마리 얌전히 있어 얌전히 나머지 한 마리 구출하러 가볼게요 저기 뒤에 창틀로 떨어져가지고 이제 먹고 있어 이거 좀 창문이 안 열려가지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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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문이 안 열려가지고 그냥 좀 밖에서 건져야 될 것 같아 내려와 내려가 있어 저놈 내려가 저놈 갈데 없어 내려가 안 먹었지? 괜찮아? 괜찮아? 내려와 내려와 괜찮아 괜찮아 내려와 괜찮아 내려와 다쳐 와 잘 잘 올라가네 내려와 내려와 괜찮아 내려와 안 갈게 안 갈게 내려와 내려와 손잡이는걸 어떻게 알고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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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줄래? 네 동생 구출하러 가야돼 응? 나와봐 못생각하겠어 응? 응 응 어휴 와 진짜 힘들게 한 마리까지 방범차가 뜯어가지고 와 겨우지했어요 드디어 만난 내 고양이네 잠시 안정을 취하게끔 좀 쉬게 해두고 좀 쉬고 있어 우유 좀 먹고 버터 좀 먹고 뭐 밥은 먹어야 되니까 배가플텐데 배가플텐데 이게 뭐하는 짓인지 제가 또 졸여가지고 먹어 어 냐 냐 냐 냐 냐 내려와 이제 우리네 귀여우면 다야? Sharp 스틱 기분이 잘 lev festival 어? endy 연승 냐 냐 냐 냐 냐 냐 bunch 밥도 다 먹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응? 괜찮아요 밥도 잘 먹네 슈도 잘 싸고 잠시만요 망다리 고양이들이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애들 모래 깔아주자 안돼 먹는 거 아니야 한 번 드려야 되나? 에이 먹지마 이거 먹는 거 아니야 화장실은 먹어 안돼 괜찮아? 맛이? 먹어도 되는 걸로 만들어 안돼